특수부대에게 알린다. 오래전 사락시스가 저 늪에서 습격을 당했다. 특별한 유물이 사용되었지. 그녀의 유물은 여기서 복원됐지만 그 특별한 유물은 찾지 못했어. 발굴지에서 유물을 찾아낸다면 마침내 폰리스트를 무칠을 무기를 손에 넣게 되는 거야. 알겠다. 교신 끝! 너 딱 걸렸어. 그 유물에 관해서 묘사해 줄 수 있나, 서락시스?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